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요즘 미국 지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스탠리 텀블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되게 투박하게 생긴 텀블러인데 원래는 미국 아줌마들 사이에서 저도 몇 개 있습니다. 미국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건데 이게 막 틱톡 이런 데서 유행이 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한정판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핑크색으로 나왔다가 마트에서 이거 산다고 막 지들끼리 싸움 나고 애들한테 생일 선물로 텀블러 갖다가 주면 너무 좋아서 울고 불고 감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창 그 스탠리가 엄청나게 열풍을 불다가 스탠리도 환물 가게 만든 또 다른 유행 아이템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스탠리도 들었을 때 아니 왜 물병이 유행이야? 잉스러웠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잉스러워요. 인기 체인 마트 트레이더 조에서 개당 2.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요 미니 캔버스 토트백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왜 갑자기 기저귀 가방 아니냐? 아니아니 실제로는 기저귀 가방이 이만하잖아. 실제로는 한 미니에요 미니. 그래서 요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진심 왜? 왜 이 가방이 유행이냐? 키키키키 하시는데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트레이더 조에요. 무역상 조시네 마트. 마트에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반역자 조시가 될 수 있으니까 트레이터 아니고 트레이더 조인데요. 한국에도 요즘에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트레이더 존은 미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미국 대형 체인 마트에요. 근데 왜 이 마트가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사랑을 받냐? 저도 사랑합니다. 언니는 이거 보셨나요? 들어보세요. 왜냐? 일단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그렇다고 물건이 막 허접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일이고 야채고 샐러드고 되게 싱싱하고 그 자체 제작 생품 되게 유니크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룰이 뭐냐면 좀 유행하는 거나 괜찮은 상품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들이 트레이더조로 갖고 와. 대신에 이 패키지를 자기네가 되게 귀염뽀짝하게 꾸며요. 거기다가 트레이더조 탁 박아가지고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 트레이더조에 들어가면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기억나죠? 미국에서 그 한국 냉동김밥 인기가 난리가 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 팔던 마트가 트레이더조에요. 패키지 자체에 트레이더조라고 써있어요. 트레이더조 김밥이라고 써있는데 그 김밥처럼 아까 보신 그 사진에 있는 트레이더조 마트에 그 가방이 엄청 유행하는 거야. 하도 유행한다니까 이제 가봤거든요. 없더라고. 다 나갔대요. 다 나갔대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베이에서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아니 2.99달러짜리를 450달러. 막 500달러에 파는 거야. 그렇게 한 500달러에 판다고 한 게 지난주 뉴스였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1,000달러. 한으로 하면 130만 원에 파는 인간도 생겼대. 미쳤죠? 근데 설마 그걸 진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뭐 혹시 알아요? 뭐 어디 중동에 무슨 석유 왕자가 미국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고? 트레이더조 검색했는데 첫 페이지에 1,000불짜리 그거 딱 뜨면 음 이걸로 사면 되게끔 하고 100만 원 주고 살 수도? 아 그리고 트레이더조 엄청 친절해요. 장바구니 들고 갔는데 엄청 들고 가기 쉽게 착착 넣어주심. 왜 일례로 여러분들 스타벅스라는 미국 기업이 되게 직원 교육 되게 잘 시키는 걸로 복지도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트레이더조도 약간 그래요. 그 직원들에게 복지가 굉장히 좋고 또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면은 나는 무슨 플러팅 당하는 줄 알았어? 살짝 도끼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보통 특히 뉴욕은 아주 큰 도시다 보니까 마트 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손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해도 그냥 씹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도 홈플러스에서 캐시 알바 했었거든? 그러면 무조건 누가 오시면 아 안녕하세요 봉투 드릴까요? 이거 국룰이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말이 없어. 내가 하이 하와르 유? 띡. 혹은 하이 하와르 유? 이러면 띡. 하이. 두유닛아베그? 약간 영혼이 없단 말이야. 근데 트레이더조도 가면은 다들 영혼들이 충만해. 역시 사람은 일하는 데가 복지가 좋아야 되나봐. 먼저 밝게 하이 하와르 유? 물어봐주고 어 내가 감동 받아서 아임 굿 땡큐 앤 유? 그러면은 아임 그레잇 하면서 막 다 막 담아주고 진짜 다정해. 살짝 두근두근 했다니까요. 자본의 맛이라고 아 이게 바로 금융치료 같은 건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안 사랑할 수가 없는 마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가방 인기가 있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모두 다 저렴한데 제품들도 다 괜찮아. 근데 이 토트백도 사실 2.99불이면 한국 돈으로 4천원이에요. 아무리 요만하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진짜 저렴한 금액인 거야. 거기다가 로고로 트레이더조 모든 미국인 만인이 사랑하는 마트 트레이더조가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뭔가 그런 게 귀여워 보이는 거지. 되게 저렴하지만 되게 튼튼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캔버스 토트백 같은 거 캔버스 에코백 이런 종류들이 안 튼튼한 걸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죠. 처음 트레이더조 미니백이 유행이다 하고 기사를 클릭했을 때 제가 처음 봤던 사실 그 이미지는 바로 저 사진들이었어요. 귀엽게 자수가 박혀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게 2.99불이라고? 미쳤네. 저거 없어도 그냥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저런 거는 박혀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트레이더조 미니백을 사서 꾸미는 게 또 유행을 한대요. 거기다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꾸민 거 올린 거더라고요.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처럼 요즘에는 트레이더조 미니백 꾸미는 게 또 유행이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미국 사람들 아싸 미니백 구했다고 다들 박음질 하고 있더라고. 이마트 보고 있나? 어서 진행시켜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 몇 년 전도 아니야. 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이제 놀러 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진짜 다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진짜 뭐 남녀, 노소,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게 뭘까? 아 진짜 전 국민이 이 가방을 들고 다니냐 싶을 정도로 똑같은 가방이 계속 보이는데 아니 저게 도대체 어디 거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캐릭터만 보이고 로고는 안 보여서 진짜 미스테리 했단 말이야? 진짜 저게 뭐지? 너무 궁금하다. 했는데 내가 친정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도 창고에서 그게 막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이마트 가방이라고 근데 국민 가방이던데요? 그것도 되게 튼튼하죠? 지금 트레이더 줘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트 가방이면 왜인지 마트 갈 때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마트 가방이 되게 많아요. 한국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근데 미국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9년,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뉴욕시에서 비닐봉다리를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너 봉투 필요해? 그래서 네 하면 한국에서는 몇십 원인가 내고 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때만한 그 플라스틱 비닐봉다리를 탁 해가지고 혹시 가다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개씩 세 겹씩 이렇게 해가지고 덩덩덩 공짜로 계속 줘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유료화가 됐고 아예 비닐봉투를 거의 쓰지 않는 마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이 가방을 팔거나 아니면 마트 가방을 팔아요. 그래서 마트 가방이 진짜 많아. 까먹고 그 장바구니 안 가져갔을 때 그 마트 가방이 진짜 많아. 이것도 마트 가방 부직포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마트 갈 때만 들고 된 거거든요. 트레이더 조의 약간 경쟁사 느낌으로 또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홀푸드 마켓인데 몇 달 전에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동네 이름이 적혀있는 가방이 약간 한정판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거 괜찮죠?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트라이베카면 트라이베카 어퍼 웻사이드 이렇게 동네마다 이름이 달리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또 없더라. 그래서 저 있길래 그냥 샀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도시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지점에 홀푸드 마켓 가방을 모으고 싶다. 왠지 되게 좀 유니크하잖아. 그랬는데 아니다. 오바다. 아무리 맥시멀리스트지만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제가 그만뒀는데 아무튼 저는 오히려 그 마트 갈 때만 쓰다 보니까 마트 가방은 이런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 트레이더조 미니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귀엽고 조그맣긴 하지만 마트 갈 때 쓰기에는 너무 조그맣잖아요. 장 볼 때 여러분 뭐 이만큼만 사오는 사람 있어? 알죠? 뭐 츄파춥스 하나만 사러 갔다가도 막 쌀포대기 하나 사고 만 원 쓰러 갔다가 10만 원 마당창 깨지는 게 그 장보기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그거는 마트 가방으로 쓰기가 좀 너무 조그맣고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지금 인기라서 이렇게 막 사가지고 써보신 분들도 한 몇 달 후에 또 이렇게 막 많아지게 돼도 더 안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니백은 약간 진짜 패션 느낌? 아니면은 난 요런 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트레이더조 그 가방은 애기들이랑 같이 장보러 갈 때 우리 귀여운 민정이는 요거 들어요. 민정이 거 장바구니 해가지고 고고 엄마는 이만한 거 들고 애기는 그 조그만 거 들고 알죠?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 애기들이 따라하고 싶잖아. 민정이가 좋아하는 새콤달콤 요게 놓고 요게 놓고 요렇게 하는 요 정도로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애들이 들기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다고 애는 없지만 일단 트레이더조 미니백부터 장만해 놓기 아 또 벌써 또 이렇게 요 한마디에 벌써 이렇게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사시고 싶으신 분들 물론 점바점이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모든 그 거의 모든 트레이더조에서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고 어저께 트레이더조 그 자체에서 아 우리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다. 왜냐?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가방도 아니고 원래 이 가방이 있었어. 아까 채팅에도 누가 써주셨는데 원래는 똑같은 디자인에 더 큰 가방이었어요. 이만한 걸로 큰 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았어. 큰 거는 그냥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큰 토트백 똑같은 디자인에. 근데 이번에 미니로 한번 출시를 해본 건데 우리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리셀하는 거 재판매하는 거 좀 지향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건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늦여름쯤에 물량이 더 들어올 거니까 금방 더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늦여름이면 그래도 좀 몇 달 후인데 그때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여름 말이면 조금 인기가 식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 김밥은 지금도 아직도 인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 느즈마키 2차로도 재고가 입고되면 만약에 제가 사게 되면 구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다 프랑스 자수를 놓으면 미치게 귀엽긴 할 뜻이다. 한국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K-바느질 맞아. 미국에서는 바느질 배워요? 학교 다닐 때? 아 고등학교 다닐 때 쏘잉 클래스가 있다? 아 필수는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아 나 때는 필수였거든요. 그 가정 시간에 그거 다 배워요. 근데 민익이 오빠는 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민익이 오빠가 그 바지에 단추가 떨어졌는데 아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세탁소에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단추 다는 걸 세탁소일까?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저렇게 보면서 네가 이걸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나 기술 가정 시간에 테디베어도 만들어 봤잖아. 물론 이제 눈이 하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긴 한데 막 여기 막 솜 튀어나오고 우리 엄마 집에 아직도 있어. 나중에 내가 인스타그램을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나 테디베어도 만들어 봤어. 나 인형도 만들어. 이러면서 단추를 이렇게 달아줬더니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인크레더블 코리안 와이프라면서 아니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서 문제 없지. 근데 학교에서 테디베어도 배우고 배우는 우리 K 나라 한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아마 종잡을 수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 조그만 토트백 용도 그려지고 알죠? 막 산수화가 꾸며지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